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전일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렇게 계속되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. 5인 5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파이브스타. 그 가운데 시장의 핵심조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허예남 대표의 수익률 전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난 필살기 방송에서 핵심조로 선정한 타미셀이 이후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단심의 목표가에 도달 64%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고요. 또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업체 테크윙 당일 매매로 14%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국내 최종상 주식 보수 허예남 대표의 투자 전략 및 특징 종목은 매주 금요일 파이브스타 방송과 톱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. 샵 32315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.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, 친구 추가하시면 더 유익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.